배우 배수빈씨의 첫 연극, 다리퐁 모당걸이 오늘 개막합니다. 드라마 주몽에서 참모역으로 중성적인 매력을 선보였던 배수빈은 그동안 관객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 연극연습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리퐁 모당걸은 배우 오달수의 목소리 출연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인데요. 전화기가 처음 들어온 개화기를 배경으로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극 중에서 전화 교환수에게 사랑의 아픔을 토로하는 로맨틱 가이로 등장하는 배수빈은 땀 흘리며 매진하는 게 행복하다면서 약간 긴장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배수빈이 출연하는 연극 다리퐁 모당걸은 오는 5월 27일까지 동승아트센터에서 공연됩니다.